아.. 또 왔지? 또 내가.. 아 뭐야? 담줄! 야 왜 왔어? 바쁜데? 너 연습하지 않았어? 뭘 바빠, 어? 바쁘지 않아? 댄스 끝나고 왔지? 아.. 귀찮게 했지 야.. 뭘 하냐 귀찮게 어? 이거 와야지 한번 어떻게 찍는지도 궁금했고 아이고 이제 저녁 시간이지? 응 뭐 그냥.. 나는 거의 액션이랑 거의.. 아 진짜? 한번 찍는 거 봐야겠다 안 찍겠어요? 안 찍겠어요? 아 그래요? 아 이제 우리 남준이가 시작하는 것만 제휴 바통 이어받아야지 바통? 밥 먹고 간식으로 좀 먹으신데요? 스태프분들도 얻어야 돼 아휴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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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휴 화이팅하고 너도 사오고 싶어 아닙니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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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고 나와 바이 어이 그래 너방은 멋지지 않겠지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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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acial